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하루에 2천보만 걷던 시점에서 존투 트레이닝 들어가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존투 트레이닝 중인데요. 근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조깅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완벽히 믿을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실제로 어떻게 겪는지를 일단 기록을 해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한 4주에서 3달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존투 트레이닝을 하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굳이 그걸 하실 필요 없이 한 4주 정도 후쯤에 이 영상을 접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작동을 해? 안 해? 이거에 대한 확인이 한 방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얘기를 시작을 할 건데 103회차까지 어제 얘기가 끝났는데 104부터 106회까지 지금 이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 뭐가 어떻게 된지 좀 보도록 할게요. 존투에서 계속 뛰는 게 목표인데 4주 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4주에서 3달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4주 정도는 줘봐야 된다라는 거니까 저는 지금 뭐 일주일도 안 됐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애플 워치에서 지금 존투가 그냥 세팅돼 있기로 130에서 140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원래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고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내 존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존투라는 거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이러한 시각적인 측정 방법 말고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시각적인 측정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코로만 호흡하면서 달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말하면서 달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실험실에 가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곧쯤 어딘가에 금액을 지불을 하고 제대로 된 측정을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50을 너무 쉽게 넘어버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있어서 조절은 가능하죠. 지금은. 그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존투에 머무는 게 목표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존투를 새로 계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시점이 이때였네요. 그 다음에 톡 테스트도 해봐야겠다. 이제 뛰면서 말하는 것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점이고 그 다음에 진짜 내 존투가 어딘지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점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여기 보면 141에서 153, 128에서 140이라고 나왔는데 근데 이게 진짜로 존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가서 이 중간에 멈춘 것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그냥 어떻게든 달리면서 내려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안 내려가니까 걷다 뛰다 걷다 뛰다 했겠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말 피곤한 일이고 힘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다음 날의 목표는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한 게 이건데 존투를 가늠하기 위해서 코로만 숨을 쉬었던 거예요. 이날은 그때 에버리지가 심박수가 14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 판단하기를 내 존투는 130에서 145 사이일 것이다. 다음에는 톡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날 제가 고쳤어요. 존투를. 근데 애플 워치 자체의 기능이 존투 트레이닝을 서포팅한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냥 오토매틱으로 존을 다 가를 수 있게도 돼 있고 제가 매뉴얼로 직접 조정할 수 있게도 돼 있어요. 근데 매뉴얼 버튼 누르자마자 애초에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뭔가 다른 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히 145로 맞출 필요 없이 145로 잡혀 있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저는 145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코로 숨을 쉬어도 어렵지 않게 뛰는 정도가 존투라면 그러면 저한테는 145가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코로만 숨쉬고 뛰었을 때 잠시 좀 이렇게 쉬는 구간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별로 뭐 힘든 건 없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보죠. 이게 이제 몇 회차냐 105회차고 이제 마지막 106회차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여기서 보면 아직도 다 막 잘 안 되죠. 그렇죠? 147이 이제 에버리지 심박수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35에서 145로 높여있는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3에 많이 머물렀다. 이유는 있을 거예요 아마. 코로만 숨을 쉬었어요. 이날도. 그리고 톡 테스트는 못했어요.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에버리지가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톡 테스트를 해도 나오는 거 보면 이 정도 156 정도까지 존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40이나 145 정도까지가 제 존투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안에서 뛰면서 점점점점 이제 심장에 좀 카디오가 좀 단련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뭔 소리지? 아 더 뛰고 싶었다. 그 얘기네. 이거 다 뛰고 나서 더 뛰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데 전에 한번 부상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배웠으니까 지금은 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존4나 5로 10km도 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존2에 머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뭔가 제대로 실행을 해야지 이게 내 것이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4주가 지났어도. 그러면 변명거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존투만 했어야지라는 말이 나오면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니까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106회차까지의 요약이 끝나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가 13일이니까 8일, 5일이니까 이제 한 111회차가 오늘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제 그쯤까지 요약이 끝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비가 좀 왔는데 비 맞으면서 그냥 뛰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았고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일은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은 좀 쉴 의향도 있어요. 근데 비가 조금 오면은 그냥 뜰 것 같고 근데 비 와도 뜰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뛰는 게 재밌어요. 지금 현재. 굉장히 재미있는 레벨 디자인이 잘 돼 있는 게임 같아요. 뛴다는 게. 왜냐면은 아이들도 지켜보면은 그렇게 길을 쓰고 길려고 하고 걸으려고 하고 뛰려고 하고 뛰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나이를 먹고 나서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뛰려는 능력치를 찾아가는 중이라서 그 레벨 디자인이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뛰면 뛸수록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기록된 것들을 판단하면서 점점점점 더 상승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한 하강이죠. 보세요. 뭐야 이거. 킬로미터당 7분 50이면 이거 완전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고 있으면 창피해요. 솔직히. 옆에 누가 지나가고 하면은. 내 기록이 이건 절대 아닌데 그냥 실렁실렁 뛰어도 530 안짝인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가 여기 아니니까 무튼 6회차까지 106회차까지 요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